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노을을 따라서 일시정지 아 석양이 기가 막힙니다 저 산에 가려가지고 안보이는데 노을 이쁘죠 아 내 얼굴도 보여야되는데 내 얼굴 누가 보고싶겄어요 노을 지나 werk 태양아 나와라 해엣전드 안타깝네 우리형 말 달이 어디가가겠냐 해어든痛 그러니까 해가 어디가냐고 어디가네 가서 안오네 좀만 더 가야되네 입시정지 다시 오우 1초 보여주고 또 사라지는 자아 둥근해가 어딨냐 어렵네 우리가 왼쪽으로 계속 돌아버리는구나 오케이 오우 이제 뒤로 왔네 아 좋네 오우 이게 더 좋아 내 얼굴도 잡히고 다시 일시정지 오우 양치질 하다 말고 내가 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그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적이 없다니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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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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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우리 아들이 빨아둔 난방 깨끗합니다 하얗게 흑백저로 빨아줬습니다 셋이서 사진 한장 찍겠다고 난방 세장을 샀는데 한번 사진찍고 옷장에다 넣어놨더니 옷걸이에서 두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어깨 아프서 안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해를 못잡겠습니다 오 단풍도 보이네 막바지 단풍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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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